짜자잔! 여기 꽃무늬가 있어요. 오, 그래? 아, 그래. 말랑말랑한 떡을 놓고 이걸로 꾹 찍으면 이 꽃 모양이 그대로 나온다. 보장처럼. 보장처럼요? 아, 재밌겠다. 짜자잔, 짜자잔, 빨리 오세요. 빨리! 야! 어, 나? 왜? 쿠러펀, 쿠러펀, 몇 번 주문쳐라. 쿠러펀, 쿠러펀, 신나게쳐라. 쿠러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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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되라 맛있게 되라 오 선생님 다 했습니다 어디 잘 찌었느냐 예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맛있는 인절비를 해드릴게요 우와 쫀득쫀득 떡반주 쫀득쫀득 떡반주 먹기 좋게 썰어서 콩고무를 묻히면 쫀득쫀득 고소한 인절미구나 맛있는 인절미 같이 먹자 쫀득쫀득 인절미 고소한 인절미 친구 한입 한입 정말 정말 맛있어 뿜뿜아 그렇게 맛있니? 네 맛있어요 그런데 짜잔형 뿜뿜이 다른 떡도 만들고 싶어요 좋아 그럼 우리 다른 떡도 한번 만들어볼까? 네 자 모두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서 옆쪽으로 출발 출발 선생님 우리도 떡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럼 꽃쌈병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꽃쌈병이요? 네 이렇게 아주 꽃처럼 예쁘게 만든 떡살로 꼭 찍어서 만든 꽃쌈병이요 우와 신난다 뽕뽕이도 해보고 싶었는데 짜잔형도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떡 만들어 볼까요? 네 쫀득쫀득 떡반죽에 쫀득쫀득 떡반죽에 쫀득쫀득 떡반죽에 달콤한 팥 넣어서 달콤한 팥 넣어서 동글납장 만들어 동글납장 만들어 떡살로 찍어서 떡살로 찍어서 알록달록 모양 내면 알록달록 모양 내면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은 꽃쌈병이구나 호이 우와 떼면 꾹 우와 예쁘다 예쁜 떡이 완성됐네 자 그럼 다 같이 만들어 보자 쫀득쫀득 떡반죽에 쫀득쫀득 떡반죽에 달콤한 팥 넣어서 달콤한 팥 넣어서 동글납장 만들어 동글납장 만들어 떡살로 찍어서 떡살로 찍어서 알록달록 모양 내면 알록달록 모양 내면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은 꽃쌈병이구나 호이 호이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 만들었다 퐁퐁아 퐁퐁퐁아 이건 내가 만든거야 먹어봐 고마워 음 맛있다 내것도 먹어봐 그냥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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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맛있게 먹어보자 우와 우와 쫀득쫀득 꽃쌍병 달콤한 꽃쌍병 친구 한입 나 한입 정말 정말 맛있어 냥 맛있는 떡도 만들어보고 또 떡도 많이 먹고 정말 재밌어요 짜잔 짜잔 형도 자 우리 친구들도 영양도 많고 맛있는 우리 떡 많이 많이 먹어 보세요 네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우와 구이 구이 aus 고맙습니다.